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워보소 관광중어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 동사, 이, 홀, 잠시 뭐 뭐 해주세요라는 패턴을 활용한 잠시 앉아서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칭, 주어져, 덩, 이, 홀 이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 칭, 자이, 동사, 이, 지, 다시 한번 뭐 뭐 해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다시 한번 입력해주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칭, 자이, 수, 루, 이, 지, 자, 세 번째, 칭, 추, 시, 주르륵 뭐뭇을 보여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항공권과 여권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칭, 추, 시, 닌, 지, 펴, 허, 후, 쟈 이렇게 말했죠. 네 번째, 칭, 추, 이샤, 주르륵 뭐뭇을 좀 말씀해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손님 연락처를 좀 말씀해주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칭, 추, 이샤, 닌, 린, 시, 하오 마.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 7강 뭐 뭐 했다? 뭐 뭐 했습니까? 라는 완료의 표현을 사용한 상용 실무회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아주 싼 가격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 아주 뭐 뭐 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 뭐 했다 문장 맨 끝에 러를 붙이고요. 두 번째 이미 뭐 뭐 했다라는 말을요. 이징슴므슴믈러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걸 응용해서 이미 아주 뭐 뭐 했다라는 말을 이징흔 슴므슴믈러 자 여기다가 싸다 싸게 하다라는 동사 비애니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이미 아주 싸게 했습니다. 즉 이미 아주 싼 가격입니다.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이징흔 비애니러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거스름돈을 잘못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 뭐을 잘못 뭐 뭐 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 뭐 했다 문장 맨 끝에 러 갖다 붙이시고요. 두 번째 잘못 뭐 뭐 했다라는 말은요. 동사 뒤에 추얼러 여기서 잠깐 자 잘못 뭐 뭐 하다라는 말은요. 동사 뒤에 추어가 따라 붙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잘못 뭐 뭐 했다라는 말은 동사 뒤에 추어 그리고 러를 갖다 붙이겠죠. 그래서 잘못 말했다라는 말을 슈어 추얼러 잘못 들었다라는 말을 팅 추얼러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응용해서요. 거스름돈을 주었다라는 말을 거슬러주다 돈을 뭐 뭐 했다라는 동사고죠. 자우 치엘러 그래서 뭐뭐를 잘못 뭐 뭐 했다라는 패턴은요. 동사 추어 목적을 러 이렇게 멋진 패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화를 잘못 걸었다라는 말을 다 추어 띠엔 활 러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응용한 거스름돈을 잘못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워 자우 추어 치엘러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를 예약했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했다 문장 맨 끝으로 갖다 붙이시고요. 뭐뭐 했습니까? 라는 말은 슘머슘머 러 마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까? 라는 말을 슈환 러 마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이걸 응용한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말 역시 예약하다 뭐뭐 했습니까? 라는 구조 띵 러 마 이렇게 한 글자로 말할 수 있고요. 두 글자로 응용한다면 위 띵 러 마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를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예약하다 목적어 했습니까? 라는 구조 띵 목적어 러 마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목적어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앞에서 정리해봤던 항공권 즉 비행기표 어떻게? 페이지표 줄여서 지표 기억하셔서요. 비행기표를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 띵 지 펄럿 마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누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겠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기다리다 덩 오래 기다리다 지오 덩 여기서 잠깐 우리말 한처 오랠 굴자인 지오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요. 오랫동안 뭐뭐하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라는 말을 지오 덩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누구를 손님을 즉 손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중국어에도 중국어에도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는 사역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 패턴은 랑사람 동사 랑사람 동사 그래서 누구누구를 오래 기다리겠다 즉 누구누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랑사람 지우 덩 러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미안합니다. 앞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두 글자 파우치엔 세 글자 뚜이부치 네 글자 포하오 이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회화 공부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는 멋진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네요. 포하오 이스 랑린 지우 덩 러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 딱 아끼면서 여러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석 관광중고의 학습무표입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계속해서 여섯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석 예약이 이미 닫혔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이미 예약이 닫혔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번째 예약하다 띵 예약이 닫혔다 띵 만 여기서 잠깐 자 동사 뒤에 가득할 만자가 붙게 되면요. 가득 뭐뭐하다 꽉 뭐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예약이 닫혔다라는 말을 띵 말러 이미 예약이 닫혔다라는 말을 또 띵 말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 보이는 또 샤머샤멜러 또 샤머샤멜러 라는 표현 역시 이미 다 뭐뭐했다라는 시간부사로 쓰이고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사 또 라는 단어는요. 모두라는 범위도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서와 같이 이미 벌써 다라는 시간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이는 이미 예약이 닫혔습니다. 라는 말을 에이 또 띵 말러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 좌석 자리만 딱 넣으면 되는데요. 좌석과 자리란 말을 쪼 왜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쩌만 갖다 붙여서 두 글자 쩐 바오 지엔 세 글자 쩐 두이 부치 네 글자 쩐 부 하오 이스 그래서 죄송합니다. 좌석 예약이 이미 닫혔습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네요. 전 부 하오 이스 주어 왜 도 띵 말러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 먹다 쯔 맛있게 먹다 라는 말을요. 먹다 아주 잘 아주 잘 먹다 쯔 하오 여기서 잠깐 앞에서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동사 뒤에 하오가 오게 되면요. 아주 잘 머머하다 동사 뒤에 하울러 가 오게 되면요. 아주 잘 머머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 라는 말을 아주 잘 먹었다 어떻게 말할까요? 쯔 하올러 그래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주 잘 드셨습니까? 라는 표현은 쯔 하올러 마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손님만 딱 집어넣어서 음식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닌 쯔 하올러 마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분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몇 분 머머 하셨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리해보면 첫 번째 머머 했다 라는 말을 동사 러 고조 정리해 주시고요. 몇 분이란 말은 몇 분이 합쳐진 지 웨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분 머머 했습니까? 라는 말은요. 머머 했습니까? 몇 분 이러한 어순구조를 체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동사 러 지 웨이 예를 들어 몇 분 쉬었습니까? 라는 말을 칠러 지 웨이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분 머머 했습니까? 라는 말을 동사 러 지 웨이 라는 멋진 패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예약하다 우리말 한자 예약 그대로 쓰시고 위 위에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물어볼 때요. 청하다 물음을 즉 신뢰합니다. 말씀 좀 물을게요. 이런 느낌의 표현 칭 원 무조건 앞에 던져준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합쳐서 몇 분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칭 원 위 윌러 지 웨이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 딱 끼면서 여러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석 관광중고의 학습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월 며칠 걸로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몇 월 며칠 걸로 뭐뭐 했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했다 동사할로 몇 월 며칠 구조인 지 유에 지 하 이걸 응용해서요. 몇 월 며칠의 것이란 말을 몇 월 며칠 뭐뭐 했 것 이러한 구조 지 유에 지 하 떠 그래서 몇 월 며칠의 걸로 뭐뭐 했습니까? 라는 말은 동사할로 지 유에 지 하 떠 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앞에 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예약하다 우리말 한자 예약 그대로 쓰시고 유에 살짝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걸로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멋진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네 유에 위러 지 유에 지 하 떠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싱글룸 일박 예약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며칠 밤 예약하셨습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예약하다 두 글자 다른 단어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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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밤 예약했다는 말은요. 예약했다 며칠 밤 동안 이러한 구조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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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말에 뭐뭐동안 뭐뭐하다 즉 이 말은요. 중국어로는요. 동사 뒤에 뭐뭐동안 시간의 양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뭐뭐동안 뭐뭐또 했다라는 말을 만들어본다면 중국어에서는요. 동사 러 뭐뭐동안 시간의 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 우리말은 한 시간 동안 앞에 오지만 중국어는 기다렸다 한 시간 동안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하룻밤동안 즉 1박 예약했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싱글룸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싱글룸은요 혼자 방 즉 혼자 쓰는 방 이라고 해서 딸런젠 이라는 단어만 살짝 넣어두면 싱글룸 1박 예약하셨습니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 위딩러 딸런젠 이완 자 열한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약이 찼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약이 찼습니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예약하다 위딩 예약이 차다라는 말은요 예약으로 퍼져나가다 즉 예약으로 퍼져나가 없다 라는 문장인 거죠 위딩 추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자 동사 뒤에 추추가 오게 되면요 동작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서 지금 없다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 추추라는 말은요 팔려서 멀리 멀리 퍼져나가다 그래서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즉 다 팔렸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예약이 찼다라는 말을 위딩 추추일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예약이 찼다라는 말 이미 다 예약으로 퍼져나가서 없다 라는 문장 구조로 이징도 위딩 추추일러 이렇게 멋진 표현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떠한 동작이 이미 다 퍼져나가 지금 없다라는 말을 만들어본다면 이징도 동사 추추일러 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팔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징도 마이 추추일러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한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약이 찼습니다 라는 멋진 표현 만들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쨘 빠오친 이징도 위딩 추추일러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예약이 다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 다 뭐뭐 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했다 문장 맨 끝에 일러 갖다 두시고요 두 번째 아주 잘 다 뭐뭐 하다라는 말은요 동사 뒤에 하오 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요 동사 뒤에 하오가 왔다 잘 뭐뭐 하다 예를 들어 잘 먹다라는 말을 취하오 잘 준비하다는 말을 준비하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이미 아주 잘 다 뭐뭐 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이징 동사 하올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오늘 배운 예약하다라는 동사를 잘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한 글자 띵 두 글자 위딩 또는 위 위에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미 예약이 다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이징 위딩 하올러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같이 오시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뭐뭐 했다, 뭐뭐 했습니까? 라는 완료의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징 흔 심멍심멜로 이미 아주 뭐뭐 했다 패턴을 활용한 이미 아주 싼 가격입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이징 흔 피에닐라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랑사람 동사 랑사람 동사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라는 사역의 패턴을 활용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포하오 이스 랑님 지우떡러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동사 러 지웨이 몇 분 뭐뭐 하셨습니까? 라는 패턴을 활용한 몇 분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징원 위율러 지웨이 이렇게 말했었죠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키면서 반복하면서 슬슬슬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